안녕하세요. 저는 인천 구월동에 있는 만수함입니다.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안녕히 계세요. 그렇게 내가 직장을 가려고 해도 시험의 운이라든가 직장의 운은 그렇게 상반기에는 별로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올해 이분들이 왜요? 올해 공무원 시험을 본다든가 그런 시험을 보시는 분들은 별로 그렇게 승산이 많지는 않아요. 그런데 이분들은 올해 정말 내가 나라의 녹을 먹기 위해서 공직의 시험을 본다면 올해 열심히 준비해서 내년에는 정말 축하해줘야 돼요. 내년에는. 내년에 소띠 25살들이 내년에 아주 좋습니다. 올해 36살 소띠들이 사실은 5월서부터 문이 열리는 사주들이에요. 그래도 이 사람들은 내가 올해 직장을 이동을 하면 후회를 하는 사주고 있는 다리에서 지킨다면은 외래 내가 더 꽃을 피울 수 있는 사주. 올해는 결혼의 운도 삼재지만은 나쁘지 않아요. 그리고 올해 딸들을 출산을 하신다면은 딸들이 굉장히 머리가 좋을 겁니다. 아기들이. 그리고 이 36살들이 내년에 삼재가 나가면서 정말 돈삼재? 아주 복삼재가 되죠. 그래서 내년에 올해 36살부터 문이 열리는 사주들이에요. 그래서 올해는 너무 모든 것을 막 서두르고 인간의 이별수가 왔다고 해서 너무 자존심을 세우지 마시고. 올해는 운기는 열렸다고 하지만 인간으로 구설 시비가 많은 사주들이에요. 그래서 올해는 극히 조금 내가 자신을 더 누르고 상대를 더 보동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더 가져야 돼요. 48소띠분들이 참 화끈바끈합니다. 예를 들어 공직에 있는 분들이라면은 승진수도 있고. 그리고 올해 사업에 하시고 있던 분들은 잠시 잠깐 쉬어가는 문은 있다고 하지만 돈은 나간다고 하지만 들어오는 돈도 그래도 승산이 있고. 또 올해 이분들이 48살 이분들이 주식에 조금 많은 꿈을 가지고. 의외로 시국하고는 반대로. 그런데 큰 돈이 들어올 수 있는 운들도 많고. 문서를 가지고 문서 가지고 이변들을 많이 할 수 있는 그런 사주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괜찮습니다. 옛날부터 아홉수보다 합이 되는 사주가 제일 조심인데. 올해 이 60호 3제 소띠들은 올해 내년에 한갑성주예요. 올해는 금전을 남하고 왕래를 하고 돈을 빌려주고 한다면은 그 돈은 절대 내 것이 안 되는 사주들. 형제 일신 동지관하고도 주려면 안 주워야지. 돈을 빌려주고 남하고도 금전에 거래를 하고 보증을 쓴다면은 그것은 아무것도 없는 사주입니다. 그래서 이분들 사주가 올해 60인데 올해 금전의 거래, 누구의 일에 보증을 쓴다든가. 그런 것만 안 한다면은 그리고 올해 60 되신 분들이 올해는 집안에 상들이 많아요. 상복을 많이 입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내년서부터는 오히려 한갑성주 나쁘지 않고 좋아요. 그래서 올해 60만 편안하게 돌린다면은 내년에 2021년도 61하부터는 정말 좋습니다. 이분들이. 72살 이 소띠들이 굉장히 화가 많아요. 다혈질. 그런데 뒤끝은 없습니다. 굉장히 인정도 많고 퍼주기 좋아하고 사람 좋아하고 먹기 좋아하고 놀기 좋아하고. 이분들이 장은 안 좋고 남자들은 전립순들. 아주 안 좋으신 상태들이고 여자들은 좀 하체, 허리, 허리서부터 자궁 다 안 준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올해 72살 운으로는 나쁘지 않습니다. 자식들이 외려 71, 72, 73, 74. 이분들이 자제분들이 출세하시는 분들, 승진하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이 있을 겁니다. 물론 부부의 이별수들도 많이 있겠지만은 그래도 이 나이에 이 삼재의 이 72살의 사주라면은 자제분들이 승진수도 아주 많고 그리고 집안의 좋은 일들이 자제분들로 인해서 많아요. 그런데 이 띠들이 하체로는 다들 안 좋다는 거. 숙띠들이 하반기에 좋은 기회를 이어서 2021년에 들어가면서 정확히 다 만개하는 그런 운세. 그렇죠. 우리 이 숙띠들이 원래 삼재지만은 나쁜 삼재가 아니기 때문에 오히려 나가는 삼재에는 물론 100% 다 모든 이 숙띠들이 다 그렇다고는 할 수 없지만 보편적으로 올해서부터 그래도 문이 하반기에서부터 열려가지고 내년서부터는 굉장히 시원한 일들이 많은 사주들이에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